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일요일 날은요 제가 특별한 영상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렸는데요. 퀀트 스페셜리스트 스티븐 크레스와의 두 번째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막 작업하면서 또 편집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은요. 이렇게 투자를 몇십 년 동안 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좀 릴렉스되고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장기장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각이 넓다. 좀 굉장히 좀 롱텀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대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등장한 인물은요.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론 바론입니다. 론 바론이라는 투자자는요. CNBC 뉴스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CNBC에 꼭 출연을 하는데요. 나오실 때마다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 좀 도와주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의지도 속고치게 되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에 6월달을 마무리하면서 전반기에 마지막 주잖아요.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이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올 선반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90만을 찌를 것이다.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1, 2년 만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가오는 5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다 보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브리지. 우리가 보통 다우존스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다우존스 지수가 90만을 찌를 것이다.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투자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만큼 론 바론이라는 투자자는요. 엄청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성장이 등장합니다. 뭐 기업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과거 50년 동안 성장했던 것보다 다가오는 50년 동안 가속화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동안 과거 역사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제의 성장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것이 이제 미준이라는 채널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논리잖아요. 따라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동안 적어도 매년 매년 7% 이상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보다는 성장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년 동안 35배 정도 미국 증시가 성장하면서 다우 존수가 34,000 현재 이제 34,000 바로 밑에까지 와 있죠. 자 그런데 이 지수가 90만을 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인터뷰를 앞두고 좀 준비를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배가 아니죠. 34,000이 90만까지 올라가면 한 27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아까 이제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7.4% 정도를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동안 매년 매년 성장을 하면요. 자 복리로 계산을 해보면 34,000이 120만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34,000에서 120만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읽어보시죠. 자 루헌 바론이 얘기하기를 그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톡마켓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시장은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 시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인트레스 레이, 기준금리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정책이잖아요. 그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도 마찬가지죠. 리셉션에 빠져들든지 들지 않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전쟁이라도 마찬가지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쪽의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회복을 했는데요. 결국은 회복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너무 휩쓸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투자를 해봤더니 주식시장의 역사가 얘기해 주기를 한 번도 좋은 해는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일어났지만 주식시장은 늘 회복을 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러도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었다. 그리고 전쟁도 계속 일어났고 팬데믹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34배 정도 상승해왔다. 따라서 과거 5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이렇게 34배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50년 동안도 이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거기에 또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34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매년 매년 10%라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800에 불과했던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은 34,00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30배 넘게 올라가는 동안 GDP를 보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33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은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 론 발언의 메시지를 오랜만에 되새겨봤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저런 뉴스에 시달리다 보면 커다란 그림을 자꾸만 잊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도대체 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부동산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예금도 아니고 적금도 아니고 왜 주식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왜 미국 증시까지 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해왔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이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논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따라서 지금까지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금도 이러한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의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중에 유일하게 좀 치고 나왔죠.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키워드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러한 미국 증시의 키워드들이 하나 둘씩 더 치고 나올 것이다. 그 중에는 유전자 가위도 있을 것이고 자율주행도 있을 것이고 전기자동차도 있고요. 또 메타버스도 있고 블록체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제 미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그들의 어닝이 성장되면서 주가 역시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 론 발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식 투자의 논리를 재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미국 증시의 모습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S&P500을 보시면요. 한 주 동안 주가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2.09% 떨어지면서 이제 S&P500 지수는 4,348회에 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13,492를 찍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주가는 무려 2.64%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간만에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수익을 보이는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번 주에는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스타트는 한 주 동안 19.1% 빠졌고요. 차지 포인트 17.12%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 때문이죠. 테슬라의 슈퍼 차저를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면서 이제 차지 포인트를 비롯한 이 차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위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루시드 15.59% 빠졌고요. 펠로톤이 마이너스 15.39% 도비 에비에이션 14.59% 떨어졌습니다.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14.37% 팔란티어 마이너스 13.93% 스템이 마이너스 13.78% UiPath 마이너스 13.09% 로크 마이너스 11.49%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입니다. 다섯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1.84%, 테슬라 마이너스 1.51%, 엔비디아 마이너스 1.13%, 구글이 0.84% 떨어졌습니다. 반면 애플,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 올라갔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메타 플랫폼즈는 2.75%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3% 넘게 올라가면서 역시 프라임데이를 앞두고는 아마존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 내용은 아니고요. 트윗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분이 남긴 트윗이냐면 여기 나와있는 유리안 팀머라는 전문가입니다. 자 유리안 팀머는요. 피델리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의 다이렉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이 6월 20일 날 트윗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볼 때 상승장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미국 증시가 새로운 불장에 들어간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논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역사적인 통계에 기초한 굉장히 좀 탄탄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도표에는 두 가지의 밸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닝입니다. 자 미즈운과 함께 오랫동안 해주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어닝이고요. 멀티플이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따라서 주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두 가지의 색깔이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EPS 성장률 따라서 기업의 실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PE 레이셔의 성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자 이 두 가지의 칼라가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상반된 경향을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렌지색이 올라가면 보라색이 떨어지고요. 보라색이 올라가면 오렌지색이 떨어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EPS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기업의 성장입니다. 기업이 성장이 좋다는 것은요. 경제가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앞서나가잖아요. 따라서 기업이 최고점을 찍을 때는요. 이미 주식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기업이 실적을 바닥을 찍을 때 이미 회복을 바라보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멀티플이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3%나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식시장을 보시면요.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멀티플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앞서나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어닝이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동안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왜냐하면 멀티플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기업이 실적이 좋을 때 이미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티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부터 주가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자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도 전략가들이 얘기할 때 향후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추가적인 베어 마켓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 뭐냐면요. 지금 기업의 실적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베어 마켓에 다시 돌입할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미 멀티플은 바닥을 찍었고 이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은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은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따라서 여기에서 유리안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점은 뭐냐면요. 자 지금은 실적은 떨어지고 멀티플이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제적으로 상승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 윌슨과는 전혀 반대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표에도 어닝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자 이번 도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1871년부터 지금까지 어닝의 성장과 밸류에이션의 성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점으로 찍어서 이제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 추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참고로 이제 X축을 보시면 X축은 기업의 어닝입니다. 따라서 0 이상으로 가면 기업의 어닝이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왼쪽으로 가면 기업의 어닝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Y축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 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반비례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성장이 플러스를 보일 때는 이 마이너스 멀티프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반대로 기업의 어닝이 마이너스를 돌입하면 오히려 위쪽으로 밸류에이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수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이번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기를 기업의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기업의 어닝이 떨어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표에도 두 가지의 수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PE레이셔고요.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이 검정색이 PE레이셔의 변화 추세를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밑에 표시되는 오렌지석은 뭐냐면요. 바로 마켓프레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켓프레스 기억하시겠지만 시장을 이루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으면 마켓프레스가 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떨어진 종목이 더 많으면 마켓프레스가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 기준선이 있습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50%가 나오는데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간 종목이 더 많으면 50%를 넘겠죠. 그렇게 되면 마켓프레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따라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S&P500이면 500대 기업들 중에서 떨어진 종목이 더 많으면 50 이하로 퍼센티티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켓프레스가 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쪽을 보시면 시장의 멀티플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 시기가 있었죠. 자 이때는 마켓프레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마켓프레스가 높으면요. 멀티플 역시도 상승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 들어서 2022년 초부터 굉장히 마켓프레스가 안 좋아졌습니다. 좁아졌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현재까지도 좋지 않은 추세를 이어나갔었죠.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3년 들어서 상승장은 굉장히 작은 개수의 종목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일부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에 주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마켓프레스가 좋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멀티플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마켓프레스가 상승되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마켓프레스가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멀티플 역시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마켓프레스가 계속 상승하면서 즉 올라가는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더 많아지면서 역시 멀티플 역시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도표를 종합해 보면요. 실제로 상승장의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 역사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은 상승장이 일어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따라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통기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높다. 올라갈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수혜주를 말할 때는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채치피티와의 파트너십이 공고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바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 정도를 얘기하죠. 거기에 다크호스라고 부를 수 있는 복병이 있는데요. 뭐 메타플랫폼즈라든지 애플, 아마존 이 정도의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캐시우드에 따르면 실제로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도 실제로 인공지능의 붐을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캐시우드를 비롯한 아크인베스트에서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지, 왜 테슬라가 인공지능 수혜주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프랑크 다우닝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 쪽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트윗을 통해서 발표하기를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AI 트레이닝, 훈련에 대한 수용력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컴파운드로 따라서 매년 매년 복리로 273%나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2021년부터 2024년이니까요. 3년간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273% 증가한다. 굉장한 성장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트윗이 발표되고 나서 캐시우드가 첨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273%가 넘는 성장을 매년 매년, 앞으로 다가오는 2, 3년 동안 볼 수 있다면 그 얘기는요. 결국 테슬라의 인공지능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냐면 테슬라가 첫 번째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셔널 와이드니까요. 한정된 한두 개의 도시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오토네머스 택시, 즉 로봇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첫 번째 플랫폼이 테슬라가 될 것이다. 굉장한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캐시우드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러한 로봇 택시 시장은요. 위너 테익스 모스트의 시장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독가점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이 되겠죠.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그 플랫폼에만 사람이 몰리게 된다. 가치가 커진다.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거든요. 자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직접 운전하는 자율주행 플랫폼은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전혀 사고가 나지 않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등장하다면 다른 플랫폼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독가점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잖아요. 따라서 사스 라이크 마진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사스라는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은요. 마진 총이익 마진이 75% 정도에 이릅니다. 70%를 다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갖게 된다. 따라서 테슬라가 실제로 이제 자동차 기업에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로봇 택시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높은 마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 이러한 시장은 위너 텍스 모스트다. 따라서 독가점이 가능하다. 두 가지의 호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인베스트는요.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한 4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지금부터 한 4년 이후가 되면요. 테슬라의 주가가 2000달러를 찌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베이스 케이스죠. 자 만약에 베어 케이스가 온다면 그 얘기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래도 1400을 찍을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거기에 만약에 불 케이스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최상의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2500을 찍을 수도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크인베스트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어썸션이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가정이 있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로봇 택시가 이러한 키 드라이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2027년이 되면요. 테슬라의 에비타 수익 중에 64%가 자율주행에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기업의 가치의 67%는 자율주행이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지난달 CNBC와 있었던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미래에 로보택시라는 개념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로보택시는요. 윈윈의 가능성이 있다. 자 누구랑 누가 윈윈할 수 있냐면요. 테슬라의 오웅러들 그리고 테슬라 사이에 윈윈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승용차라고 부르는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 이 차들은 한 주에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도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계속해서 집 앞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앞에 주차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 주는요. 168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168시간 중에 10시간에서 1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고 있는 것이 자동차다. 승용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마련이 되면요. 이제는 이러한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테슬라 차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차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요. 차주 입장에서도 부가적인 수입원이 생기는 거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구독비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레비뉴 스피릿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로보택시가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얼마 정도를 차주가 갖게 될 것인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대 50 혹은 70대 30이 될 것이다. 자 그 얘기는요. 전체 수입 중에 70% 정도를 차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30% 정도를 테슬라가 가져갈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이걸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 테슬라의 자동차의 인기가 한우를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바로 프로핀 마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판매하면요. 마진이 25%밖에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텐셜이 잠재적으로는요. 이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오는 마진은 70%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으로 들어오는 수입은요. 그대로 순이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EPS가 올라가죠. EPS가 올라가게 되면요. EPS 곱하기 멀티플은 바로 주가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테슬라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택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요. 우리 투자자들이 손쉽게 인도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ETF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지난주에는요. 인도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죠. 모디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특히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모디 수상과 만나서 테슬라의 미래를 좀 같이 도모해보자. 이렇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근시일에 아마도 인도 진출을 테슬라가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은요. 이 테슬라 외에 다른 CEO들도 역시 모디 수상과 만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화이트하우스에 이제 백악관에 초대가 됐습니다. 애플의 CEO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CEO 역시도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들 CEO들이 인도 수상과 만나서 자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도 시장을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숨어있는지 잠깐 보시면요. 자 백악관에서 미팅을 진행하고 나서 애플의 CEO인 팀쿡이 얘기하기를요. 자 인도 시장 엄청난 기회가 널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초에 두 개의 매장을 새롭게 설립했다. 이제 우리는 인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하기를 구글이 함께 일할 것이다. 구글이 인디아의 인스트리트 업 사이언스랑 함께 일하면서요. 이제 스피치 데이터에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 CEO인 샘 얼트만 역시도 이번에 백악관의 행사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얼트만이 모디 수상과 만나서 AI 쪽에 인공지능의 콜라보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협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 백악관 행사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참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트릴 역시도 백악관에 참석을 해서요. 자 이번에 이제 모디 수상이 방문하는 김에 이제 우리가 인도에 어떠어떠한 투자를 할 것인지 그들의 투자 계획을 공유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비즈니스에 영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규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릴로케이팅 하는 것도 어렵고요.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 거기에 이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한 번 고용하면 뭐 자를 수도 없다.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고충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수상이 이제 CEO들과 만난 것은요. 색다른 의미가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충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서 인도에서도 이러한 룰을 조금 순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요. 애플이 발표안을 했는데요. 자 드디어 애플 카드 애플 크레딧 카드죠. 그리고 애플 페이가 인도에 진출한다. 따라서 핀테크가 먼저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카드 애플 크레딧 카드가 미국에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제는 애플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애플이 그들의 브랜디드 크레딧 카드 애플 카드를 처음으로 외국에 소개를 한다. 그 지역이 바로 인도가 될 것이다. 자 애플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HDFC라는 인도의 뱅크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와 많은 나라 이제는 중국이 아니고 인도라고 인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도에 드디어 애플 카드가 진출을 한다라고 머니 컨트롤이라는 미디어가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페이 역시도 인도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 자 지금 현재요. 내셔널 페이먼트 오브 코퍼레이션 오브 인도네시아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애플 카드 그리고 애플 페이의 인도 진출 소식은요. 두 가지 면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커다란 의미는요. 인도의 인구죠. 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라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개의 나라에 진출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커다란 시장에 지금 발을 들여놓는다. 굉장한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이면 좀 말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인도는요. 완전한 블루 오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요. 빈곤층도 굉장히 많고 또 디벨로핑 컨출이잖아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신용카드라든지 뭐 애플 페이 같은 이런 핀테크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인구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은행 계좌도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엄청난 가능성이 열려있는 금융시장이 바로 인도다. 이런 면에서요. 애플 페이 그리고 애플 카드의 이러한 진출은요.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인도의 모디 수상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애플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발표하기를 인도의 투자 자금을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아마존 닷컴에서 금요일 날 얘기하기를 그들의 투자 자금 인도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을 26빌리언으로 늘린다. 자 다가오는 2030년까지요. 무려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은요. 원래 가지고 있던 투자 자금에 비해서 6.5빌리언이 올라간 거거든요. 따라서 모디 수상이 지금 미국에 방문하면서 CEO인 앤디 제시랑 만나고 6.5빌리언이 추가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는요. 브레이크다운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요. 정확하게 6.5빌리언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서인 AWS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AWS에서 지난달에 발표하기를 그들이 무려 12.9빌리언을 인도에 투자할 것이다. 2030년까지 투자한다. 이런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아마존은 6.5빌리언을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이 6.5빌리언은 뭐냐면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는 이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비즈니스죠. 자 인도 시장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커머스 역시도 인도에 들어가는 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경쟁 기업이 있는데요. 월마트의 플리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기업인 릴라이언스 리테일입니다. 자 이 두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6.5빌리언을 이커머스에 투자한다. 인도에서 한번 최고의 기업이 돼보겠다. 아마존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5빌리언을 이커머스에 투자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6.5가 더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 6.5빌리언은요. 이커머스가 아니라 AWS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기사는요. 2022년 9월 29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기사입니다. 그때 이제 구글이 스타디아라는 비즈니스 부서를 닫는다. 스타디아는요. 클라우드 게이밍 부서였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게이밍 쪽을 포기한다. 라는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완전히 게임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어제 기사의 보도되기를 유튜브에서 온라인 게임을 지금 테스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플랫폼만 바꿨을 뿐이지 이 스타디아를 포기하고 게이밍 비즈니스를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펼쳐보겠다. 이러한 구글의 포부가 이번에 월스트리 전화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구글의 유튜브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놓고 여기에 대한 시험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만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 전화를 해서 보도를 해줬고요. 자 이번 보도 내용의 기본은 이메일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글의 경영진이 이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해서 이런 기사가 작성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월스트리 전화를 해서 입수한 내부 문건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요. 자 경영진이 직원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했는데 플레이어블이라는 게임이다. 온라인 게임이니까 들어와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임들은요. 유튜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혹은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클라우드 게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제 아무런 장치가 없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클라우드 게이밍을 이번에 유튜브에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왜냐면요. 구글은 이미 스타디아를 한번 런칭했고 처참하게 실패를 했잖아요. 자 그때 스타디아는 새로운 플랫폼이었고 자 새로운 플랫폼에 게임을 한번 육성해보자. 우리도 게임의 강자가 돼보자. 야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략을 수정한 거죠. 새로운 플랫폼을 키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게이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 자 이러한 식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26억 명이 사용을 하거든요. 매달 매달 26억 명. 즉 전 세계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매달 방문하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거기에 더 도무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연령이 나와 있는데 15세에서 35세입니다. 따라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트래픽. 모바일 트래픽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중에 25%는요.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사용할 정도로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모바일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채널, 그런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자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유튜브에서 많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게임에 관련된 컨텐츠에 사용한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천억 시간입니다. 따라서 천억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 시청하기 위해서 게임 관련된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 따라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것은 확실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자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인데 과연 이 유튜브에 온라인 게임을 설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 게임을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요. 스타디아랑 같은 길을 걸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타디아가 사실 망한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 할 게임이 없었다. 게임의 퀄리티가 너무 낮은 거죠. 두 번째로 화질이라든지 화상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결성 계속 끊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스타디아를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간 거죠. 따라서 이번에 유튜브 역시도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 할 게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성을 얼마나 호전시켰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는 낸시 펠로시의 매수 종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는지 그들의 매매 내역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영향력이 굉장히 커다란 국회의원 낸시 펠로시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특히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콜옵션을 사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식보다는 콜옵션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애플 콜옵션을 50개를 샀습니다. 원래 콜옵션이라는 것은요. 하나당 100주의 가치가 있거든요. 따라서 50개의 콜옵션을 샀으니까 5천개의 보통 주식을 산 거랑 마찬가지다. 자 그 얘기는요. 가치로 따질 때 25만 달러에서 한 5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개의 콜옵션을 이번에 매수를 했고요. 따라서 5천개의 보통 주식을 산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낸시 펠롭 씨가 샀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사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한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매수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분의 매매 현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6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 2023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마지막 주에 이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서요. 긍정적인 소식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분 좋게 더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하반기에 또 분위기가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일 긍정적인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미준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